그 다음 8번에 안개 모양으로 흘러내리는 미세한 물방울을 여기에서 미세한 물방울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핵심 용어가 되겠죠. 미세한 물방울을 공기하고 직접 접촉을 시켜서 물방울하고 공기하고 서로 접촉을 시켰다. 그래서 공기하고 세정, 미세한 물이다며 세정 이것을 우리가 2번으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9번 문제. 위생기구 설치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골라라. 이것이 우리가 9번 문제가 되겠는데요. 세면기 급수전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작업자가 전방으로 서 있는 위치에서 냉수는 우측에, 온수는 좌측에, 냉수는 우측에, 온수는 좌측에 오도록 부착한다. 좌변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볼트로 변기를 바닥에 고정할 때는 도기의 균열이나 파손에 특히 주의하는... 맞는 말이죠. 그렇죠? 읽어보시면 이거 맞는 말입니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욕조는 온수와 많이 접촉되므로 콘크리트 매설을 피한다. 일반 가정용 좌변기에는 로우 탱크식이 많이 사용이 된다. 급수관의 지름은 DN25, 세정밸브 DN32를 연결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급수관의 지름은 우리가 급수관의 지름은 DN25라고 되어 있는데 급수관의 지름은 DN15로 합니다. DN15. DN15로 하고, 그렇죠? 세정밸브는 DN32를 연결한다고 되어 있는데 세정밸브는 DN50, 그죠? DN50.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해답이 되는 것은 4번이 잘못된 용어가 되겠다. 그렇죠? 그 다음에 10번 문제. 시퀀스 제어에서 접점회로 이 Endgate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논리곱이죠. 논리곱. 그렇죠? 논리곱. 논리곱. 이 곱이라고 하면 곱하기라 이 말입니다. 곱하기라. 그래서 우리가 보면 1 곱하기 1은 1입니까? 1 곱하기 0은 0입니까? 0 곱하기 1은 0. 0 곱하기 0은 0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논리곱이니까. 그렇죠? 논리곱이니까. 이렇게 OR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더하기입니다. OR게이트 같은 경우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논리곱. 그렇죠? 논리곱. 논리곱 회로를 우리가 Endgate라고 이야기를 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자, A 곱하기 B는 R일 때. 여기에서 우리가 1을 의미하는 것이 A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 두 번째 나와 1을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B가 되는 것이고 이 R이라고 하는 것은 해답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밑에 나와 있는 내용들도 다 여러분들께서 일맥상통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되겠다. 자, 그 다음 11번. 암모니아 가스 누설 위치를 찾기 위해서는 무엇을 쓰는 것이 가장 좋은가? 이 암모니아가 우리가 누설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암모니아는 특유한 냄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로 확인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암모니아는 그죠? 암모니아는 염화수소하고 염화수소를 우리가 결합을 시키게 되면 NH4CL 염화 암모니움의 흰연기를 발생을 시킨다. 그렇죠? 흰연기를 발생을 시킨다. 그 다음에 페놀퍼탈레인 용액을 우리가 접촉을 시키게 되면 우리가 갈색을 그죠? 갈색을 무슨 색깔로 변하는가? 그죠? 페놀퍼탈레인 시험지가 백색일 경우에는 우리가 갈색으로 변화시켜버립니다. 암모니아가 존재하게 된다고 하면 무슨 말인지 하시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뇌슬러시약에 의해서도 우리가 노란색 침전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페놀퍼탈레인 백색을 우리가 무슨 색깔로 변화를 시키는가 하면 갈색으로 변화를 시킨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4번이 되는 것이다. 그죠? 4번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12번 배관 작업 시 안전수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오일 번호를 사용할 때는 연료통이나 탱크를 부관해 놓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그죠? 나사 절삭 작업 시에는 관이나 공작물을 확실하게 고정 지지 후에 지지 후에 행한다. 나사 절삭 작업 시에는 그죠? 이것이 우리가 12번이 됩니다. 그죠? 12번 이것도 우리가 맞는 말이 되겠고 이것도 우리가 맞는 말이 되겠죠. 재료는 평탄한 장소에 수평으로 놓고 경사진 장소에서는 미끄럼 방지를 한다. 맞는 말이죠. 그죠? 밀폐된 용기 내에 도장 작업을 할 때는 가스 배출을 위해서 자연통풍 밀폐된 용기에서는 자연통풍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뭘로 바꿔주셔야 되는가 하면 강제통풍으로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강제통풍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자연통풍이 아니라 강제통풍으로 해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그런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